아... 부장세거 부장세거면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음 아... 돈좀 줘... 제거하게 드로보임? 아... 마라님 4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추 회출구 제발 내장에 채 뭐 이런거 우애든 없다 그저 압축할... 뿐 한 점 후회도 없다 그래도 보스는 잡아야될거 아냐 대충 아까 사일런트 590몇점이어서 6천원 아... 이응이응님 역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휴... 내 돌을 졌다 냈을수 없지 제 쪽 빠진거... 아쉽어라... 가멸 없어도 잡을수 있겠지 아니... 아니... 이런... 씨... 꼭 더 걸어야되... 아쉽어라... 에티오는... 와... 잘어야돼... 지금까지 이 공격을 맞고 살아남은 녀석은 없었어 이 싸움 사일런트 했습니다 아씨 펜초 칠초 칠초 앞에 있는 양입니다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원 어디갔냐고 연금 배단원 여기 있었네 이런씨 대충 공중재비 먹으면 못해먹을 정도는 아니겠는데 슬라이더 스파이더 하시네요 뭔 개미야 오예 전략가 님만 오면 고 어 윙부츠는 필요없는데 윙부츠 윙부츠 이랬으면 두비를 버리는 건데 맹독불 두개가 엄청 좋긴 하다 발돌림 좀 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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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네 총매사기 제거하기 닥전 응 엘리트 안갈거야 엘리트는 거기서 살아 난 갈꺼니까 아 모모 앙콘 아하하하하 괜히 샀어 안되겠다 써야겠다 뭘 받으니까 크크크크 크크크크 연금 어 고민이 좀 되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이고 이거 홈에 쓰는 게 맞을 거임 굿 개쉽게 이기네 연금 하나면 될 거 같은데 어차피 폭죽 쓰면은 두 번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니 연금 하나 더 할걸 윙부츠 다 써서 여기로 가야되네 연이나 쓰려나 옥 맹 옥 306 제거님 아 내 체력 제거 당신은 미친 그래미를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유령의 영상 뜨면 끝난 게임 아닌가 뜰진 모르겠지만 왠전 나부랭이 곤주고 사지 말자 여기서 권전이 나왔다는 건 몹을 잡으면 권전이 나온다는 뜻이다 아님 말고 이 영화는 그가 괜찮은 전략을 쐈습니다. 나이스 복포. 폭주, 복포,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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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 폭주, 총매, 총매. 폭주, 총매. 폭주, 총매, 총매.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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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 안심할 수 없다 지금 제일 문제는 삼코덱인게 퍼져봐 한 틀? 필요 없어 인공물 딸려면 좋긴 한데 삼코덱이라 한 별 자리가 없음 백칠십 백칠십 백칠사 한 잔 몇 시간은 이케 차례 섬 섬 세트 내션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포션으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암 뜨자 여기서 포션 뺀다 등과로가 쓰는 총매는 총매 콕콕콕 콕콕콕 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콕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conos ruth 하하하하하하 야호 아유 이런 포션 못뽑았네 좋고 아니 압도 써야되나? 압도 너무 애매한데 이렇게 턴이 길게 가지 않을텐데 오바이다 오바이다 왜 안나와 이씨 더 포션에서 유령의 영상 나올수 있으니까 포션을 들어야되나? 아니면 포션을 더 돌려봐서 귀신 포션을 뽑아야되나? 아 동캠 동캠 병요정이면 확정클 아닌가? 동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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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스 수비 좀 옵시다. 라우스 수비 좀 옵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션은 다시 만들면 되지. 3코덱이라 쉽지 않음. 포션 저정도면은 괜찮네요. 넌 짓을 죽어라. 자, 뿜. 에너지 포션이 나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싱킹을 해보자. 독고 있어서 깨긴 할 텐데 독고를 아끼는 게 당연하게도 좋으니까. 폭주가 이번 턴에 잡혔으니까 그로를 보긴 해야 됩니다. 폭주가 이번 턴에 안 잡혔으면 대충 노플갱어 쓰고 넘어갔을 텐데. 또 다른 턴에 안 잡혔으면 더 낫지 않음. 정말 안됐네요 아 꼭 주의 안나옴 유령 포션 얼눈 얼눈이랑 에너지 포션 살까 아니야 얼눈 필요 없어 반사신경이랑 제거랑 에너지 분량이면 되겠다 돈되지? 하하 죽어라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개선데? 개선데? 오셔 쓰는게 맞겠지? 아..어떻게 해야되지? 맞는 일을 한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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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쓰레기 이벤트 받네 아.. 혜자 이벤트 뭐야 혜자라매 아.. 근데 5천이구나 꽝인데? 5천 아.. 감사합니다 아.. 똥손이라니 이번 턴에 설치 나왔어야 했는데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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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뷔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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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좀... 따우시라고요 아 쓰레기 게임 아니 설치가 유일한데 졸라 안나오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릭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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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사일런트 신성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